사랑아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랑 그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 저 넓은 바람과 같은 저 높은 하늘과 같은 끝이 없는 내 사랑 널에게 줄 거야 사랑아 사랑아 불같이 다 오르는 나의 가슴을 사랑아 하늘 뜯 커져가는 나의 심장을 사랑아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사랑 희망을 알아줘요 나의 사랑아 나의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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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날 우연히 내 가슴에 들어온 사랑 그 사랑에 난 빠져버렸어 그렇게 사랑은 별빛처럼 내게 다가와 외로운 내 마음을 비춰주었어 저 넓은 바다와 같듯 저 높은 하늘과 같듯 끝이 없는 내 사랑 너에게 줄 거야 사랑아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가슴을 사랑아 빠질듯 커져가는 나의 심장을 사랑아 가슴에 차오르는 뜨거운 사랑 이 마음 말아줘요 나의 사랑아 이 마음 말아줘요 나의 사랑아 이 마음 말아줘요 나의 사랑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노래세상의 웰빙지킴이 윤경아 깜찍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딱 웰빙노래세상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웃음 건강한 기운 가득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예심을 뚫고 올라왔죠 우리 출연자들과 함께 주장원전 꾸며드릴텐데요 첫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올라왔습니다 아주 예쁜 처자가 요즘 시간이 너무 없대요 쪼개고 쪼개서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부를 노래는 사랑의 배터리 김분금양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알아 정말 나는 못 알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몸짤이 아니라도 좋아요 몸짤이 아니라도 좋아요 나만을 위해 줄 당신이 바로 내게 짤이랍니다 한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당신이 필요해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알아 정말 나는 못 알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예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 사랑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이 짤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당신이 짱이랍니다 사랑해 받기 감사합니다 경남 김해에서 두 번째 도전을 위해 달려온 김중철씨의 무대입니다 오늘 부르실 노래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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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마추어 노래자랑에서 앵콜을 봤다니요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 김중철씨께서는 두 번째 도전이십니다 경남 김해에서 그 먼 거리를 두 번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네 그때 방송 나가고 그렇게 아쉬우셨다면서요 첫 번째는 별 준비도 없이 그냥 야 저 라이브 밴드에 맞춰서 노래를 한번 불러볼 수 있을까 진짜 불러볼 수 있을까 하고 예심을 했는데 덜커덩댔습니다 덜커덩댔 네 그래서 한번 가보자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불렀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점이 많아가지고 텔레비를 딱 보니까 예 가사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진짜 너무 실망이 새로웠어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혹시 저걸 볼까 네 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안되겠다 연습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자 그래가지고 또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이야 말씀을 참 맛깔스럽게 하세요 그 긴 이야기인데도 강약 조절을 잘 하시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때 방송 보시니까 그때도 그냥 앞만 뚫어지게 보셨죠 저는 한 번도 안 보시고 오늘도 그러고 계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하하하 이러면 조금 자연스럽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응응응 이러시면 운변하는 분 같으니까 저랑 가끔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긴장감이 좀 덜해지셨죠 네 예예 저 좀 한번 봐주시고 예예예 하하하하하 방송 나가고 주위 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인상을 좀 많이 쓴다고요 노래 볼 때 아 아 본인도 모르셨던 것들을 또 모니터 해 주시고 네 그때 노래 부르면서 인상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대립 보내니까 네 그때 무슨 노래 부르셨었죠? 네 천연을 빌려준다면 아 그 노래는 정말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인상을 쓰는데 너무 써버려 가지고요 예예 주위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아 그래서 오늘 좀 편안하게 하셨습니까? 조금 편안하게 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네요 아우 잘하셨어요 앵콜라 맞잖아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쑥스러워 하십니다 오늘을 위해서 양복도 새로 멋있게 입고 오시고요 노력하셨대요 뭐 이렇게 방송 계속 나갈 건데 뭐 주위 분들에게 좀 더 멋있어지지 않았느냐고 좀 물어보세요 예 계속 자료 화면이 남거든요 저 한번 보시고 예?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돼요 예 뭐 여하튼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좋습니다 건강에 좋고 살아가는 맛이 나고요 하여튼 노래 열심히 부르시고 많이 보시고 구경 많이 오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멋진 경남 사나이 김중철 씨의 무대였습니다 이제는 마이크 내려놓으시고요 편안하게 저도 봤다가 방청객도 봤다가 옆에 계시면 돼요 예 자 우리 김붕금 양이십니다 제가 일부러 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전 대기실에서요 김붕금이라는 이름만 듣고 좀 연세 지긋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오 처자가 이렇게 네 저희 동네에도 김붕금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시죠 저희 동네도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가 예 원래는 김준이라는 되게 예쁜 이름이었는데 네 덜커덕 가시다가 그냥 이름 맞지면 안 된다고 아 붕금이가 됐어요 아니 붕금이라는 게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색다르고 예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출석부를 부르면 네 항상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기억이 나네요 김붕금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아 썰렁하네요 하지만 잘못했네요 이 쪽으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붕금 양 울진에서 왔습니다 참 먼 거리고요 요즘 너무나 바쁘게 지내신다는데 어떤 일 하세요? 네 아 제가 울진에서 체육회에서 일을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경북 도민 체육대회를 울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원래 제가 오기 전에는 그런 대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체육회가 그렇게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서를 넣고 들어갔는데 어찌나 성황리에 끝났는지 그 이후로 네 온갖 전국에 있는 체육대회란 체육대회는 그냥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남자친구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네 아직 시집을 못 가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김붕금 양이 체육회 관사로 들어가기 전에는 일이 별로 없다가 그렇죠 자기가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냥 복동이가 들어와서 일들이 많고 성황리에 끝이 나고 체육대회가 뭘 믿듯이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자기장을 대놓고 하는 분은 또 처음입니다 그래요 또 도민 체육대회 때 굉장히 큰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울진 분들이 노래를 잘 하시는데 제가 그나마 젊어요 거기서 네 그래가지고 네 저한테 그 홍보송을 맡기셔가지고 요번에 도민 체육대회 홍보송을 제가 만들고 불렀죠 어머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어머 이런 인재가 어머 잘 됐네요 복동이네요 정말 아이고 예 조금 한번 해보세요 그 로고송 홍보송 힘을 내아라 승리하리라 지금 넘어져도 이런 날이라 꾹꾹꾹 네 이런 노래 아 잘했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네 잘 만들었죠 아니 직접 만들었대요 그리고 일기일기 괜찮은 처졌는데 진짜 실력이 좋습니다 꾹꾹꾹도 괜찮죠 네 아직 남자친구도 없고 시집도 못 갔다는데 그쪽에 좀 좋은 총각들이 있습니까? 김에 가면 많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이소 개안은 처자니깐 한번 해보이소 네 노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웰빙 노래의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장원 전 때는요 인터뷰하는 맛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정말 어우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대견해 할 때도 있고 제가 그래요 참 좋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분 다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네요 자 이쯤에서 소개해드릴 우리 웰빙의 가족들입니다 먼저 심사위원들 소개할게요 성인 가요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또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 정인석 님 나와 계십니다 한국생활음악인협회 강릉지 부장이신 김용일 님 나와 주셨습니다 신종혁 방송제작 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웰빙의 두 기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마 프로젝트 밴드와 더샵 코러스 함께 소개합니다 자 초대가수 모셔서도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노랫말과 더불어서 뛰어난 가창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노래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웰빙에서도 가장 많이 불려주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멋진 가수 민지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관람해주션veis 하하하하하하 해하하하하 해하하 해하하하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이름이여 호공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자가 내가 죽은 이름이여 행복하게 내가 죽은 이름이여 그 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마여하지 못하였던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음악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소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가지마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넓구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넓구나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넓구나 전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려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기름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사랑했던 그 사람이여 영업하늘 산마루에 걸렸다 자신의 물이 더 슬픈 것 떨어져 나간 점차 불려서 나는 그대의 부르노라 나는 그대의 부르노라 나는 그대의 부르노라 강원도 강릉의 유종아씨가 부르실 노래는 박상민씨의 노래죠 눈물잔입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주세요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웃네요 그대 나를 너무 많이 담았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있네요 그런 그댄 이제 내가 떠나죠 내가 그대에게 미안할까봐 가는 이유조차 묻진 않네요 내가 사랑한 사람 나보다 더 나를 잘 알죠 그대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나처럼 가깝고 나처럼 변해서 가끔씩은 그댈 잊고 살아도 밤이면 길어진 내 그림자처럼 변함없이 나의 뒤에 있었죠 아무것도 잘해준 것 없는데 결국 눈물밖에 준 것 없는데 내가 사랑한 사람 바보처럼 날 따라와줘 그댈 없으면 그댈 없으면 나는 무너지겠지만 나는 무너지겠지만 너무 보고 싶겠지만 슬프지 않아도 힘들 때마다 눈물로 잔을 채울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했는지 기억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만나게 되면 천천히 담아요 오늘의 마지막 도전자입니다 대전에서 달려온 정원 씨가 부르실 노래는 잡지마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가는 길 맞지 마라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 예감 못됐구나 사랑이란 사랑이란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가는 길 맞지 마라 사랑이란 사랑이란 하구랑 개념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내 가는 길 웃지 마라 그 사랑에 너무 빠져 이별 얘가 어떻게 나라 청춘이란 청춘이란 떨어지는 옷집 같더라 웃지 마라 웃지 마라 웃지 마라 내 가는 길 웃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잡지 마라 내 가는 길 맞지 마라 사랑이란 다 그런 거야 내 가는 길 정원씨 대전에서 오셨는데요 노래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대기실에서 우리 정원씨 만나뵙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셔 가지고요 오 네네네 심상치 않은 미모와 감사합니다 이거 화장빨입니다 대전에서 오시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고생은 조금은 했는데 그래도 오는 길이 너무나 좋고 인심 좋고 물 좋은 강릉에서 와서 보니까 오늘 내려가려고 하다가 너무 좋아서 내일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아는 친구네 그래서 자고 가려고 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강릉은 머무는 곳이에요 괜찮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저기 둘러볼 데가 많거든요 혹시 모르시면 저희 담당 작가가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저분이 친절한 작가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밤에 저한테 무슨 물어볼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네네 밤에? 낮에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릉에 오셨으니까 노래 그래요 솔직히 대전에서 오늘 뭐 경남 김해에서도 오시고 울진에서도 오셨는데 노래자랑 도전하러 오기에는 정말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노래에 대한 열정만으로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또 추억을 남기는 마음으로 또 가지신다면 그 길이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웰빙에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집에서 TV로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실상 이렇게 와서 보니까 또 제가 도전을 하니까 너무나 떨려요 여기 앞에 서니까 네 근데 또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박수 많이 해주셔서 용기가 나서 마무리 잘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보시고요 심사위원들이나 우리 밴드 팀들 중에서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는 분 계세요? 여기 MC 언니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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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만나보니까 괜찮죠 여자가 너무 이뻐요 고맙습니다 이러다 유종아씨가 삐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종아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웰빙에 오시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대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아 저 어머님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뭐 그래요 고마운 마음은 평소에도 많이 전하실 수 있을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 제가 지금 병원에 한 3개월 누워있다가 어휴 교통사고로 아니 이렇게 괜찮아 보이시는데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지금은 아주 괜찮아져서 이렇게 나와서 노래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내년에 대학교도 가게 되고 이제 몸이 많이 괜찮아져서 네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아들 안 죽고 잘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니까 집에서 많이 안 보세요 어머니를? 아니요 많이 뵙는데 네 근데 좀 이렇게 시간이 제가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랑 어머님이 이렇게 나가는 시간이 이제 틀려버리니까 아 잘 못 뵙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머니께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떤 이야기인지 네 네 엄마 철없는 아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 때문에 많이 많이 힘들었을텐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안 할게 그냥 한번 최선을 다해서 네 아니 지금 객석에서 지금 술렁술렁해 아니 잘하겠다 하면 되지 뭘 또 잘하겠단 말이야 그거 살짝 정정해 주세요 네 잘할게 엄마 그리고 또 특별한 거 준비한 거 있으시잖아요 특별한 거요? 네 아 네 지금 응원하준 지금 제 여자친구가 저쪽이 있거든요 아 또 여자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도 중요하지만 여자친구 중요하지요 아 저 뒤에 아 예쁘네요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카메라 잡지 말라고 네 이미 잡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이렇게 방송은 나가는 거니까 나가는 거죠 이제 다른 데 쉬지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런 겁니다 네 네 유종환 씨랑 백년가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네 방송의 힘이 이런 겁니다 네 네 방송을 빌어서? 네 그럼 얘기를 좀 하세요 여자친구에게 또 너 이제 어디 못가 하하하하 청년 네 그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해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냥 항상 제가 여자친구한테 좀 엄마 대하는 거랑 똑같이 막 시비를 걸고 그래요 제가 엄마한테 시비거든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여자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해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네 그러지 말아요 좀 참아보려고도 하는데 네 이게 쌓아두다 보면 이게 언젠간 이렇게 좀 폭발을 하게 되면은 그럴까봐 저는 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네 여자친구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모든 방청객 엄마들이 잘해라 어머니 세자로 시작 잘해라 지금 이러고 계세요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고요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웰빙노래 세상 이렇게 해서 우리 예심을 뚫고 올라온 주정원 도전자들 다 만나보셨습니다 아 자 점수가 매겨지는 동안에 저희는 초대가수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웰빙엔 처음 모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금 그 노래를 해보자면 다리를 조금 떨어야 되나요? 기타를 좀 잡아야 되는데 한송이 장미를 정해 꽃게 사사 어떤 노래인지 아시겠죠? 네 도시의 아이들 일승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호호 내 사랑 바람결에 창을 열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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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꼬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창문은 열릴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헤이! 오오오 내 사랑 바람별에 창을 열고 밝은 미소 주라니냐 행복의 한 꿈을 꾸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밝은 미소 주라니냐 맘에 창문을 열어라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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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깨 장미를 종이 일곱게 쐈어 어째꼬 오늘도 하루같이 기다리네 그때의 창문은 열릴줄 모르니 사랑의 달빛으로 노크를 해야지 오오오오 내 사랑 바람별에 창을 열고 밝은 미소 주라니냐 행복의 한 꿈을 꾸어라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미소 주라니냐 맘에 창문을 열어라 예 오오오 내 사랑 그대 드릴 꽃 한 송이 별빛 미소 주라니냐 맘에 창문을 열어라 맘에 창문을 열어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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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쌀쌀쌀쌀쌀쌀 아아아 너를 느낀다 한잔 술에 덕분이나 취했던 날 이 밤을 끝을 붙잡고 이 밤 술잔 속에 그리운 다만 그대를 마시고 싶다 가까이 가까이 보일 듯 말 듯 다가오는 그리운 사람만 이 밤을 끝난다 섹시한 여자 쎈쎈쎈 센스있는 여자 사랑하고 싶어 오늘밤 네가 필요해 오오오 다운로드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내서 깨어나라 내 사랑 에너지 속산나라 내 사랑 오늘 밤 오늘 밤 너를 당린 날 너를 당긴 날 한자 한술에 어떠니 난 취했던 날 이 밤의 끝을 붙잡고 이 밤 숫자 속에 그리운 다만 그대를 마시고 싶다 가까이 가까이 보이는 만큼 다가오는 그리운 사람만 섹스 섹스 섹시한 여자 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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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여자 내가 사랑하고 싶어 오늘 밤 네가 필요해 다운 다운 다운로드 내 사랑 내 사랑 내서 깨어나라 내 사랑 에너지 속산나라 내 사랑 오늘 밤 오늘 밤 너를 당긴 날 내 사랑 우리 도시의 아이들 일승씨와 함께했습니다. 참 즐거우셨죠? 웰빙에 놀러오세요. 이렇게 라이브를 함께 공감하실 수 있고 뛸 수도 있고 방송에는 저희가 다 못 내드립니다. 하지만 현장 오시면 너무나 즐겁다는 거 여러분 한번 오셔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웰빙 노래 세상 이제 심사평 들을게요.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김분금씨 리듬감도 좋고 또 이 노래를 정확히 숙지하고 부를 줄 아시네요. 테크닉도 좋고요. 어디 흠잡을만한 곳이 없을 만큼 아주 잘 불렀습니다. 우리 원점 김중철님 전체적으로 잘 아셨는데요. 트로트만의 그 꺾고 휘둘리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눈물짠 유종아씨 감성 짙은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 표현이 없다고 좋았고요. 음정이 흔들리긴 했지만 뭐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잡지맘 운전주씨 노래가 지금 몸에 붙어 있지 않아요. 연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소리를 너무 쉽게 내세요. 쉽게 내는 소리는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조금 아쉬워서 저희가 아차 아이쿠 아이쿠 아차상 드립니다. 웰빙노래 세상 금주의 아차상 눈물짠을 부르신 강원도 강릉의 유종아씨 축하드립니다. 네 초대 가수 민지씨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자 이제 세 분 남았나요? 세 분 중에 단 한 분입니다. 웰빙노래 세상 주정호는 양호는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신 경복올진의 김봉금씨 와우 네 도시의 아이들 일승씨께서 지금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악수도 하시고요. 예예. 자 웰빙노래 세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의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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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배터리